구독해주세요! 하트 뽕! 얘들아 큰일났어! 저기 폭주족들이 마구 날뛰고 있다구! 잡아! 잡아 잡아! 폭주족들을 잡아! 불가능해! 폭주족들이 얼마나 빠른지 한바퀴 휘익 돌아서 저렇게 도망가버린다구! 저거라 저거라! 출동 출동! 아니 이게 뭐야! 제대로 출동하라구! 이렇게! 하지만 고리가 길면 잡히는 법! 결국 잡았다구! 자 그래서 오늘은 교통경찰이 되는 게임! 트래픽합 가져왔다구! 뭐야! 오늘은 우리가 경찰이 된다구! 그렇지! 그러면 나쁜 사람들 많이 잡아야지! 좋아 좋아! 그럼 오늘은 경찰이 되어서 재밌게 도로를 누벼보자구! 레س 고! 자 그럼 어디 한번 순찰을 시작해볼까? 저기 빨간차 수상한데! 스캔 찌인 과속으로 운전했습니다 사이렌 사이렌 돌려 왜 이렇게 속도로 내고 달리는거야 죄송한데요 제가 회사에 좀 늦었어요 악취 망했다 뭐야 꿀재비잖아 수상한 차 발견 쇼핑하러 나왔어요 교통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차세워 차세워 왜 그러신거죠 저는 쇼핑하러 나왔다구요 벌금 헉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얼굴이 마음에 안든다 시발 어 수상한 차 발견 징 불법주차요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자주 벌금을 늦게 냅니다 세워 세워 왜 안세워 차 세우세요 벌금을 왜 안내는거야 어 벌금은 선택인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경관님 음 그럼 들어가 벌써 당신은 너무 물렁해요 너무 봐주는거 아니야 내가 너무 봐준다고 수상한 택시 발견 means 동네의 택시 운전자입니다 네 응 미국 은X misin won 옆으로 서주세요 차량 멈춰주세요 어? 차를 왜 세우라는 거야? 그냥 무시하고 계속 가야 돼 차 세워 어머머 왜 이러세요? 차를 왜 수리 안 하는 거야 제 차니까 신경 쓰지 마시죠 응 알겠어 잘 가 뭐야 왜 여자만 보내주는 거야? 내 맘이거든 내 맘 자 그럼 이제 내가 한번 쓴 차를 해볼까 어? 저 차 뭐지? 찡 뭐야 차 세워 왜 우는 거야?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울음이 멈추지 않아요 그래도 호상이에요 그래 그래 좋은 데 가셨을 거야 그만 울어 응 들어가 봐 수고하세요 상담사세요? 아니 불쌍하잖아 자 그럼 다음 차량 찡 보험이 오늘 만료됩니다 차량 상태가 나쁩니다 세워 아 왜? 일단 세워 세우기 싫거든 자 세우세요 아무 잘못도 안 했다고요 당장 세워 아 왜요? 보험이 만료되었습니다 벌써 21년이라고요? 보험 갱신 안 했으니까 벌금 흑 벌금 지원 지원 바란다 은행 강도 출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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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 저 녀석 잡아라 경찰이 달아 보듯해 도망가 도망가 어딜 도망가려고 뜨거워 여기 은행 강도 잡았다 오바 망했어 교통경찰 꿀잼이다 꿈떠이 이번엔 꿈냥이가 순찰을 한번 해볼까? 어? 이 차는 뭐지? 찡 전직 군인 방금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젊은이들을 가르칩니다 훌륭하구만 잘 가구 어? 저 차는 왜 이렇게 속력을 내는 거야? 엄청나게 과속하고 부주의하게 운전했습니다 자 세우세요 빨간색 스포츠카 아니 왜 이렇게 과속을 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차를 새로 뽑아서 즐기고 있었어요 수갑 채워 아니 과속했을 뿐인데 이렇게 잡아가시면 어떡해요 자 그 다음 차 스캔찜 최근 사고를 냈지만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세우세요 어? 왜? 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응 알겠어 차 세우세요 전 잘못한 것도 없고 바쁘다 차 당장 세워 수리를 하든 말든 제 차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응 알겠어 수갑 채워 왜 이러세요 차 수리 안 하면 잡혀가나요? 어? 저 차 뭐지? 차가 흔들리고 있다고 음주운전 같은데 차를 세우세요 차를 세우세요 아니면 박아버립니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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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x3 돊게 말할 때 차 세웠어야지 뭐 시기라구요? 술 먹었네 잡아가 어떻게 알았지? 꿈토이와 꿈양이 오늘은 수상한 차량이 없나? 어? 저 차량 뭐야? 도난 차량입니다 총돌로 인해 차가 수상됐습니다 박아버리기 헛클렀다 경찰 오는데 어떡하지? 돈을 드려야겠다 저를 못 본거에요 여기 제가 가진 돈 전부에요 범죄자가 뇌물을 건네고 있어 아니 이 자식이 돈을 일단 고마워 조심히 가 너 수상한 차량이 없나? 어? 이 차량 뭐야? 학생신분의 운전자입니다 학교에 늦었어요 얼른 가봐 저 차량은 뭐지? 랭소니의 도주까지? 자세워 큰일났네 그런데 끝까지 모른척 해야지 박아버리기 박아버리기 한 번 더 박아버리기 뭐야? 난 아무 잘못 없거든 뭐가? 저기 뭐야? 자 그럼 순찰을 시작해볼까? 속도를 좀 내 액셀을 밟고 번호판 조회 어 뭐야? 은행 강도로 현상 수배 중입니다 도망가다 내 이 녀석 잡고 말겠어 쉽지 않을걸? 내가 운전이 얼마나 빠른지 보여주겠어? 아이고 믿기라고 야! 니가 차량을 파괴하면 어떡해 뒤에서 찔러버리기 살려주세요 악당들은 다들 조심하라구 오늘은 또 어떤 차들이 있을까? 뭐야? 운전하면서 TV도 보고 전화도 했다고? 이런 차 세우세요 차 세워요 경고를 좀 줘야겠어 돈을 좀 드릴테니까 그냥 넘어가주세요 뭐? 돈을 준다고? 하하하하하하하하 구성! 야하우! 이번엔 차를 좀 바꿔볼까? 우와 경찰차가 아주 멋진걸? 다면 이 차를 사야지 오 좋은데 어? 저 차는 뭐야? 3개의 차를 깔고 지나갔습니다? 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차 세워! 차 세워! 어? 무슨 일이지? 뭐야? 무슨 일이시죠? 전 그냥 비차인 줄 알았다고요 차 세워! 그냥 막 채우시면 어떡해요 깡패세요? 아주 나한테 딱 맞는 게임이야 저 차는 뭐지? 아이들이 타고 있습니다 협조석입니다 잘가 얘들아 어? 저 차는 뭔데 우왕좌왕하는 거야? 번호판 조회 유명한 마약상입니다 차량에 현금이 가득해요 이런 녀석은 바로 잡아야 되잖아 으헝! 뭐야 경찰이잖아 어떡하지? 도망갈 데가 없네 차 세우라니까? 아니면 또 박는다? 네 아니 이 시간에 어떻게 일을 하고 있지? 잡아가! 망했다 이 게임은 정말 꿈랑이를 위한 게임 같아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없나? 어? 이 시간에 웬 경찰차야? 경찰차량 현재 근무중입니다 이 시간은 내가 근무시간인데 수상해 으악 뭐야 안녕하세요 제 차를 받으시면 어떡해요 한 번 더 박아줄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교통경찰 트래픽 컵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플레이해봤고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관련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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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